안녕하세요. 알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품과 가격 체크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부터 접속해주세요. 이번 그룹딜에서는 일부 인기 모델의 경우 영상 공개 후 1에서 2분 이내에 매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즉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그룹딜은 가격 비교 사이트의 최저가 보다도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노리신다면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식품과 생필품도 함께 핫딜이 진행됩니다. 그룹딜의 구매는 11월 22일 오후 6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그룹딜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마동석 이름으로 스타 공동구매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수량은 제품마다 1000대 이하로 한정 수량만 제공되니까요. 원하는 제품은 빠르게 결정해주세요. 그 외에 그룹딜도 관심 있다면 접속해보셔도 됩니다. 추가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소개드리고 있죠. 다가오는 알리익스프레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정보인데요. 이번 그룹딜은 일종의 맛보기로 보셔도 좋습니다. 11월 27일 자정 공공시 단독 핫딜급의 할인 프로모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기대하셔도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마지막 S급 세일이고요. 광군제 핫딜급의 매우 큰 할인 폭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들 꼭 확인하시고요. 통용 할인 코드와 결제 할인을 활용해서 원하는 제품을 최대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27일 자정 공공시부터는 알리에서 인기 제품 43가지를 선정하여 선착순 핫딜이 예정되어 있죠. 광군제 단독 프로모션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1월에 진행했던 단독 프로모션급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 정보는 11월 25일에 한 번 더 공지 드릴게요. 알리 측에서도 재고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자 입장에선 그저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관심 있는 제품을 미리 체크해 두시고 11월 27일 자정에 진행될 깜짝 프로모션 핫딜을 기대해 주세요. 11월 27일 공공시에 43가지 제품의 할인 코드가 적용될 예정이니까요. 관련 영상은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제품 리스트, 가격, 구매 링크, 할인 코드 등을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감사합니다.